포스코케미칼이에요. 사실은. 포스코케미칼. 왜냐하면 잘 보세요. 이 포스코케미칼의 경우가 14조까지 시가총액이 올라왔어요. 1조 이상짜리 종목이 247개 종목입니다. 시가총액 14조짜리에서 그 수익을 잡아가셔야 돼요. 그냥 뭐 네이버 카카오만 갖고 계신다고 수익이 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정점을 찍고 미너져 내리고 돌려세울 명분이 없으면 시장이 오를 땐 같이 오르죠. 딱 시장 수익률. 그것을 넘길 수 있는 주도업종을 잡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 포스코케미칼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선배분들은 이 정도와 함께 지속적으로 개장 전에 교육해드려. 노란톡에 지속적으로 이렇게 올려드려. 그리고 나서 추가 교육해드려. 이게 언제 7월 28일 날 19.83% 10조가 넘는 종목이 19.83%의 폭등이 나옵니다. 10조가 넘는 종목. 그 흐름이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가장 큰 이유는요. 저평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누가 뭐라 해도.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폐바테리주 프리미엄이 너무 높고 수급도 사실 우리도 성희라이텍 갖고 있지만 코스모학처럼 성희라이텍이 수급이 좋은 것도 아니고 또 에코프로도 단기적으로 5% 매집이 돼 있지만 아주 수급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포스코케미칼을 놓고 봐야 되는 부분이 폐바테리 관련해서 수주 관련된 내용이 이렇게 하나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저평가 상태를 만들어주지는 않아요. 이 내용 보시면 원소재 공급망 불확실성에 대한 해소. 다시 얘기해서 폐바테리 관련해서는 미국이 중국산 제품을 쓰지 마라. 원 부자재를 사용하지 마라. 북미산을 써라. 그 부분에 대해서 완성차 뿐만 아니라 2차전지 쪽에도 규제를 가하겠다. 인플레이션 완화법 그 기준에 규제를 가하겠다. 그런데 그것을 정부 차원에서 언급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은 폐바테리를 수거해서 어떻게 좀 활용해보자. 그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그게 녹록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폐바테리 관련주들 수급이 제한적인 겁니다. 세비캠, 성일아이템. 우리가 갖고 있는 종목에서도. 그런데 포스코케미칼 같은 경우는 시가 송액이 14조까지 올려질 정도로 외국인 기간 쌍끄름 해수가 최근 들어서 굉장해요. 그 이유는 뭡니까? 포스코라는 그 거대한 그룹 자체가 해외에 다 깔려 있는 상태에서 원자재에 대한 선취매, 선확보 우위에 놓여져 있기 때문이다. 그 내용이에요. 최근 들어서 16만 원 이탈될 때에도 들여다보셔야 됩니다의 기준. 이 월봉이 이렇게 바뀌어 있는 거예요. 이 주봉이 이렇게 바뀌어 있습니다. 여기는 수급이 안 보이는데 월봉 다시 보시면 이 앞전고점을 다 뛰어넘길 수 있는 신고가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수급이 뒷받침돼 있고 성장성이 부각돼 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2차전지에 대해서의 흐름 이쪽으로 보셔야 돼요.